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0년 전 기억 경궁 돈독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보고 계시는 것이 100년 만에 복원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된 경궁의 돈독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덕수궁이 되겠는데요. 덕수궁 석주전 뒤편에 외진 곳에 마련이 된 돈독전의 역사를 되짚어보게 되면 원래는 지금의 세관인 해관 건물로서 지어지던 서양심 건물이 되겠는데요. 1902년에 경궁 영역 내에 편입이 되게 되어서 고정주기 40주년을 기념하는 친경예식장소로 이렇게 예정이 되었었지만 전염병 등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결국 이 행사는 실현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후에 외교사절 접견이나 연회장소, 귀빈 숙소 등으로써 이렇게 사용되고 오다가 1920년대에 일제에 의해서 헐려졌던 건물이 되겠고요. 100년 만인 2023년 올해 다시 재건이 된 건물이 바로 이 덕수궁 돈독전이 되겠습니다. 특히 역사 속에서 이 건물이 큰 오해를 받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당시 1907년 6월 11일 테라우치 마사다키 일본 육군 장관이 이 돈독전 앞에서 신식대포 여러 문을 이 왕가에 헌납을 하면서 그 사용법을 설명하는 장면을 넘은 2층 난간 사진이 한때 아관파천 당시 사진으로 이 오해되기도 했었던 바로 그 공간이 덕수궁 돈독전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 1907년 8월 27일 날 순종의 황제 즉위식이 열린 공간도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덕수궁 평면도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석조전 건물이 여기 있는데요. 이 석조전 건물 사이에 여기는 미국 대사관이 또 쪽에는 영국 대사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사이에 바로 이 돈독전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돈독전의 위치는 그래서 지금은 이 석수궁 돌담길로 도로가 되게 되었습니다만 왼편이 여전히 미국 대사관저가 되겠고요. 바로 그 오른편 덕수궁 경내에 바로 이 건물이 돈독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11년에 석조전이 준공되고 난 뒤에 모습이 되겠는데요. 바로 그 뒤편에 있는 이 건물 서양식 건물이 바로 이 돈독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원추모양의 특이한 형태라서 우리가 금방 눈에 띄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뒤편의 백악산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의 덕수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겠고요. 오른편에 여러분도 이 석조전 건물이 이렇게 보이는 곳의 뒤편에 이 돈독전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석조전 이 난간에서 찍어본 모습을 통해서 석조전의 위치가 사진과 일치하는 장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 이렇게 다시 재복원이 돼서 개관을 하게 된 이 돈독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건물의 이름이 돈독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데요. 이 돈독전의 현판은 구양순의 글씨를 이용해서 집자를 해서 만든 현판이 되겠고요. 돈독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들여보게 되면 먼데 사람을 다독거리고 가까운 사람을 길들이며 덕이 있는 이를 후대하고 인화한 이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석영의 내용을 따라서 결국 이 건물 자체는 고정황제가 신하들을 아련하거나 연애를 베풀고 외국사신을 접견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당시의 사진을 통해서 이 돈독전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날의 대한문이 바로 이 건물이 되겠고요. 이 중명전 뒤편에 석조전 그 뒤에 여러분들 이 돈독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러시아공사관 아관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뒤편에 빈 공터로 이렇게 돼 있는 이곳이 경희궁터가 되겠습니다. 당시 이미 다 회처리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덩그라미 정문만이 남아 있었던 경희궁터를 통해서 이 돈독전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석조전이 건축이 되고 난 뒤에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이 돈독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영국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 사이에 돈독전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 복원이 된 곳에 1층과 2층의 베란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안쪽에서 바깥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한동안 이 아관파천이 일어나서 러시아공사관으로 왕이 피신을 했을 때 그 자료 사진으로 인용이 되게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왼편의 사진이 되겠고요. 이 당시에 고종 황제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 당시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의 아관파천의 당시에 러시아공사관의 사진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러시아공사관 발코니의 고종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의 사진자료로도 이렇게 오랫동안 실려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원본이 되는 사진은 당시 1907년 9월 7일자의 프랑스의 리스트락시용 잡지에 당시 서울에서의 구데타라고 하는 소위 특별 취재의 사진 속의 한 장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곳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이렇게 마당에 대포가 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대포가 놓이게 된 것이 바로 이 해가 1907년에 대라우치 일본 육군 장관이 고종을 예방해서 이런 대포를 기증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이것을 잊은 난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던 고종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사진이 이렇게 자료사진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이 당시에 아관파천 당시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게 되었던 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이 대한제국의 상징인 오얀문이 문양이 이 난간에 쭉 붙어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907년 6월 11일 날 대라우치가 돈독전에서 신식대포 사용법을 설명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선에 대한 무력 시위를 벌였었던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 되겠고요. 한 달도 됐지 않아서 결국 이 장소는 지금 분명히 복원된 모습과 걸 통해서 돈독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것이 한 달도 안 돼서 당시 헤이그의 밀사를 파견했었던 것을 빌미삼아서 7월 달에 결국 중화전에서 순종황제 즉위식을 본인들이 참석도 하지 않은 채 진행을 하게 되는으로써 결국 고정을 퇴위 강제 퇴위시키게 되는 바로 그 시기에 일어났었던 일련의 구제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일련의 사건의 배경 속에 바로 이 돈독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시 기념 엽서를 통해서 고정황제와 순종황제로 이렇게 교체됐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이렇게 기념 엽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1907년 8월 27일 날 경운궁 돈독전에서 순종직위식을 거행했다고 하는 것을 또 이 기념 엽서에서 다시 보여주고 있고 그 기념 엽서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돈독전의 모습이 되겠죠. 이것이 외국 언론에도 사파로서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 추정하기로는 이 돈독전 2층 공간에서 즉위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결국 이곳이 순종황제의 즉위 공간이 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17년 덕수궁 재모습찾기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던 복원이 5년 만에 마무리는 되긴 했지만 사실 자료 부족으로 원형대로 복원이 된 것이 아니라 재건이 됐다라고도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이 돈독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사실 이 돈독전과 관련해서 이 국가적인 위기적 상황들이었다 보니까 이 돈독전이 과연 몇 년도에 건축이 됐고 실제로 몇 년에 정확하게 이것이 허물어졌는지조차도 사실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로 복원이 되게 된 또 재건이 되게 된 돈독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제국의 어떤 위기적 운명 상황 속에서 건설이 되었었던 돈독전의 재복원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의해 역사적 사실들을 정확히 밝히는 중요한 하나의 공간으로써 돈독전이 우리에게 100년 만에 되돌아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00년 만에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된 덕수궁 돈독전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격돼서